다 깔아야돼요 지금 높은 곳에 에어로 카트 아 붙어졌다 붙어졌다 오케이 피 30분은 깎았어 3분 후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25% 25% 여러분 추천 한번씩 추천 안하면 재밌을 때 방송 끈다 758개 800개 하자 800개 하자 하자 맘마 하자 누르자 누르자 막룬 존슨 3cm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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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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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이 착스 자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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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드는거 아니야 그냥 클릭 한번이면 돼 클릭 한번이면 돼 한번 하자 날락해 야이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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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이 새끼야 엄마 빨리 어 기존 팬클럽은 그냥 마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라고 오케이 800개 900개 하자 900개 하자 아 갈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we can do it we can still in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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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 아 딜 잘된다 아 추천하니까 딜 잘된다 라키엘린 9개 9개 나머지 1개도 감사합니다 네 저게 사거리가 안다 저거 킵에서 저게 사거리가 안다 저거 킵에서 근데 왜 자꾸 어딜 쏘는거지 저거 ET쪽 트래부시에요 이게 이렇게 성문 딜하는걸 못 막는 못 막는다고 이제 판단되면은 얘네들 원래 도망쳐 이제 얘 포기한거 같애 이제 콰 콰 오케이 여기다가 GOP 세우고서 이제 에레돈 리젠내는거 계속 막고 여기서 놀면 되겠네 여기 보급 지키고 P 50 P 50% 50% P 50% 골렘은 죽었네 예 골렘은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저 서플쪽에 뒤치왔데요 뒤에 캐터펄트 빌드해주세요. 야야야 서플 뒤치기 왔다 서플 서플 지원가자. 서플 뒤치기 왔어요. 트래비 부서질 것 같아요. 본진 뒤치기 왔다 본진. 한 열 명 정도? 열다섯 명?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빨리 막자 야 트래비. 포위병력도 좀 상주시켜야 되겠다 여기. 간다! 간다! 난 죽었지만 이렇게 밀어냈지. 트래비 부서질 계속 쏘고있지? 네 계속 쏘고있어요. 여기 스무, 스물 한 살 이하 남아 그냥. 막내들이 남아있어. 스물 한 살 이하 남아. 나이로 하자 나이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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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병 피의 30% 흠흠 이제 곧 20% 자 형들 11시 52분. 900개 가자. 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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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44개. 43개. 가자. 가자. 42개. 가자아. 모바일 형들 한번 눌러줘. 중계방 형들. 재밌잖아. 재밌잖아. 20. 22개. 성격이 20% 남았어요. 20% 18개. 17개. 16개. 15개. 됐, 됐잖아. 되잖아. 되, 되네. 되네. 10개. 9개. 8개. 7개. 6개. 5개. 고맙다. 고마워요. 옆에서 옵니다. 옆에서 옵니다. 고마워요. 에레돈 우측. 본진, 에레돈 부활 쪽에서. 15% 남았어요. 15% 야, 근데 두렵게 안 까진다. 백골단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이제. 여기 성벽이에 다오점 치죠. 여기 광, 광조. 겐세하네. 성벽이에. 10% 10% 남았습니다. 10% 베를린 장벽이 곧 무너진다. 이제. 1명 떨어졌다. 전대원 준비하세요. 돌진할 준비. 남원, 남원시청 함락된다. 이제. 남원시청. 5% 남았습니다. 5% 5% 5% 3% 남았습니다. 3% 아, 신발 끌 묶어라. 야, 힐 준비하라. 신발 끌 묶어. 2% 2%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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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고쳤다. 성벽 고쳤다. 고쳤다. 다시 5%를 된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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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셔. 서플, 서플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리 못하게 광 잘 쳐봐. 피가. 피가 안 줄어든다. 수리 신고하나 뭐야. 자, 다시 줍니다. 다시 줍니다. 에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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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몇 명이 있어요? 1% 1% 1% 1% 마지막 마격. 마격 떨어져.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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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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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지금 야. 상환이 묻다. 지금. 마격 한대 들어오면 깨져요. 한대 들어오면 깨진다. 세이익. 세이익. 삽입, 삽입. 삽입, 빨리. 피는 부셔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한 대만 더. 한대만 더. 광역. 광역힐 좀 쓰세요. 여기. 광역힐 좀. 벽의 광역힐 좀. 광역힐. 광역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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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목다 목다 빨리 바로 로드전으로 바로 로드전 로드젼으로 로드전 꼭대기로 간다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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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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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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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먹는다!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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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 디디디 이제 여기를 전초기지로 붙이자 야 원래 그 그 포 쏜 놈도 원래 돈 받아 원래 밑에 에레돈 잔다 야 놀자 이제 밖에서 야야 결국이 상기라 자기전에 트래비스가 다 부신거나 마찬가지네 이거 한다고 한다잉 이거 트래비스 이거 다시 뭐냐 다시 철수같은거 못해요? 네 이거 설치하면 끝이에요 아 욕심이 더 나는데 이거 아직 12시밖에 안됐어 욕심이 더 나는데 시간 아직 아직 일러 양키 형들 일어나면 아직 이르지 어 새벽 한 두세시까지 우리가 버텨줘야 양키 형들이 이제 바톤 터치 받는다고 야 가자 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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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끌기점으로 막 밑에 캠프 여섯시 캠프 겐색하고 하자 그냥 깃발 따고 훅 출전해 자 위에다가 좀 깔아야될 것 같은데 공공공기 겟집어 배달 아 에이알 일보 spre uits 어 va 앨래돈 부활해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막고 우리가 에레돈 지금 한 열 명지 죽였으니까 이거 막고 벽 위에 공성변기 좀 부셔주세요 이제 우리 9시 킵은 아마 쌓일거야 이제 서플라이 존나 쌓일거야 이제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발리 몇개지야 발리 발리가 좋아 여기 발리가 좋아 여기 저 죽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야 우리가 방금 타워 트리프스 센터에서 사거리 닿네 그냥 우리꺼 죽어요 소 소 아 소 소는 맛있으니까 아 에르도네들 온다 트리프스 많이 많은데? 킵은이 백 백 백 우리 트리프스 저기 성 앞에 있는거 맞추자 우리 성 앞에 있는거 잘 맞춰봐 어 얘 쟤네 보급적으로 하나 쫓아가자 다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다가 다 죽는다니까 하나 잡으려다가 이렇게 다 죽잖아, 병신들 내가 그런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제가 이런거를 이걸 킬 먹으려고 왔다가 12시 넘었네요 아까 추천드린 분들 한 번 리셋됐습니다 한 번씩 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야 게임이 안되네 게임이 안되 애들 성 앞에서 다 빠졌어요? 애들도 존나 쎄다고 개설레발 까더니 개죽밥들이네 병신들 이불이고 삼국통이랑 스자 올리면서 자기들 일부 올라가서 각오하라고 우리 우리 딸한테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팬지랑 우리한테 각오하라고 각오.. 각오.. 각오하게 만드네 하하 하하 우리 우리 보급적 우리 보급적 몇명에 왔다 핑곤 내려가서 우리 그냥 싸우죠 트리블센 내리구 보급 지원갈게요 mint다 우리 아아 좀 뺏겨가지고 보급 쪽에 좀 가주자 아니 몇 안되요 몇 안되요 이 터널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보더랜드에서 힘을 쓸 수 있지 대장님 오셨다 대장님 간다 간다 죽어라 죽어라 에레돈 보급 쪽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가요 저 커맨터입니다 지금 보급 문 앞에 한 10마리 정도 왔네요 어 나 장비 2개 깨졌네 하지만 나는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요 지지아 수급 시간 기업 전원 기업들 리액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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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아 이게 진정한 전사다 이게 진정한 전사다 이게요 이것이 진정한 전사다 지금 보고 느끼는 바가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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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트필드 위험하다 캣트필드 부서지겠다 아 한 마리 두 마리 한 아 오케이 아 우리 트래비스에 다 인색당할 것 같습니다 그거 포기해 어차피 성뿌리려고 안되니까 아 좀 아깝다 띄어가곤 있는데 부서질 것 같네 보급 막아보겠습니다 보급 말고 트래비전 막아줄 수 있다 아.. 저거는 트리 태블렛 둘 다 운지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쎄냐 이거? 아.. 트래비스의 부수단을 내려왔어요 레드 불알 위험하다 아.. 트래비.. 트래비 지키다가 운지 레드 불알이 좀 위험하다 애들 많이 왔어요 에르도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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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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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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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신 됐네. 병신 됐네. 선배 여기 발리스타 좀 빌드 좀 해주세요. 키티님. 모모에리. 우리 레드불 저거 못 지키나? 레드불알. 레드불알로 존난 뛰고 있어. 지킬 것 같아요. 아직 성분피 70%? 그 정도예요. 오케이. 오케이. 혼들아load. 아래요. 용기즈, 용기즈, 스포, 스포츠, 용기즈, 용기즈, 스포츠, 스포츠, 용기즈,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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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서플이 부족하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발리스타 있으면 쉽게 땀, 여기. 아, 여기 게이트 앞에 램인데 램 딜 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리아나랑 캡터풀트 하나씩 사왔어요. Here she is. 나 발, 나, 나, bum Hi. 나 발, 나, 발. 여기 문 뚫렸다, 문 뚫렸다. 그래, 레드브랄 포기. 전략적으로 포기, 그냥 발리스타 절반 여기 발리스타 좀 건설해 줘요 이거 내usalén 내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흐 이거 존나 재밌어 이거 발리타 존나 쎄 야 샹겔 오른쪽 봐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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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척 어 구성명의 기인색 아 장군 아 장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공성무기 두개 죽이려고 20명 죽었는데 얘네 허허허허 20명이 죽었어 흐흫 그리고 못 부셨어 그리고 아 나 왜이렇게 나 세지? 워리어들은 이 게임에 중담아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까요? 이대로 그냥 랩만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펜지에다 다 죽어가지고 시간 문제답게는 저 헨지가 방금 전에 한거는 전략적으로 맞은 선택인데 헨지 애들 견적 잘 못있네 한 수명 나오면은 지들이 이길 줄 알나봐 아니 덮으러 오는거는 맞는 선택인데 싸움을 근본적으로 못하니까 허허 싸움을 못해 쟤네가 퀵퀵퀵 여기 아홉스킵 털린대요 아홉스킵 알았어 지금 뛰자 에르던 에르던 들어왔다 아홉스킵 들어왔다 아홉스킵 다음시 킵으로 다 가야될거 같은데요 이거 다 부셔네 이거 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부셔고 가야될거 같은데 내성 업그레이드 한 번 되지 않았나 지금? 내성은? 한 번 됐어요 한 번 그러면 괜찮아 지금 뛰면 돼 외성문 외성문이면은 부셔져도 상관없어 그게 X때인건 아니야 뛰기만 하면 돼 아홉스킵 물로 빠지자 물속에 한 열 마리 보이네요 안에 투석기 정문 내성문 공격당하면 투석기 하나 잡고 너무 많은데? 내성문 공격당하는거 같은데 와와와와 지금 공성목이 충분하고 지금 발리스타랑 지금 투석기 때리고 있어 램 깔러오기도 힘들걸? 여기 지금 많이 가니까 그냥 비치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물속에 한 열 마리 있습니다 근데 상 문 앞에 있는거 그냥 죽이지요 뒤에 사람도 많이 와서 그냥 죽이지요 뒤에 사람도 많이 와서 내 leg!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우드쪽으로 마이옵니다 우드웨븐쪽으로 알았다 믹서기 못 터줄게 개쩔지 야 이거 6시 거울 물로 온 거 아냐 이거 본진 본성 수로에 저 칼팁이 뜬거 뭐지 오케이 아 저 지금 본성 지금 어태가 왔다 지금 지치기 왔다 지금 가자 본성 물로 들어가는 수로로 9시 킵 들어오면 핑구가 빨리 말해주면 된다 거기 빨리 아주 빠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거 맞고 다시 또 AB도 가야돼 아 이거 저 타워 털렸구나 구시타워 털렸네 어 아까 공격당했어 어어어 그거 막아줘도 커맨단명 빠지니까 바로 털리네 야 커맨단명 퇴근했다 얘 퇴근해버렸다 야 콜렘까지 썼네 여기 콜렘 점사 콜렘 점사 빅조스는 씨발 골렘이랑도 맞쩍듬 9시 킵 들어왔다 9시 킵 9시 킵 들어왔다 이거 맞고 빨리 가야돼 9시 킵 지금 뛰자 그냥 여기 물로 점프해서 가시면 돼요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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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죽은 것 같은데 물로 해가지고 수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9시 성 에 3시 쪽에 믿고 있으니까 저 따라오시면 돼요 칼퓨즈가 왜 또 한티지? 칼퓨즈가 왜 또 한티지? 밑으로 들어가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고 내성 밑으로 친다 에서지 저희 아까 엔지가 치던데라 피 별로 없을텐데 자는 좀 더 좋은데 저거 안 한티지? 이제 예술이 곧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에서지 에서지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